안녕하세요 에라잉에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드 대본분석 다섯번째 영상으로 프렌즈 시즌1 에피소드 1-5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대본분석 해보시고 1-4 대본분석과 패턴 실전 연습 안 보셨다면 위에 카드타고 미리 보시거나 이번 영상 다 보시고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The door buzzer sounds and chandler gets it. 인터폰이 울리고 chandler가 받는다. 제발 다시 그러지 마세요. 소리가 끔찍해요. 워낙 장난하는 걸 좋아하는 chandler가 버젓 소리가 크다는 것을 장난삼아 말하면서 다시는 벨을 누르지 말라고 합니다. chandler의 농담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죠. 인터폰 너머로 어... 폴이에요. 보통 사람 앞에서 자신을 말할 때는 I'm Paul이라고 하지만 유선상 또는 이메일, 문자 등의 전자통신상에서는 This is not, it's Paul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이런, 6시 반이야? 들여보내죠. 로스나 레이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데이트 상대가 픽업하는 6시 반을 잊고 있었네요. 버즈는 원래 부전화 여기서의 인터폰 버튼 누를 때 소리죠. 그것을 눌러서 소리가 나야 안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니 동사로 써서 누군가를 in, 들여보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가 가진 품사의 경계가 자주 없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감탄하는 소리인 와우 또 동사 등의 다른 형태로 하나의 문장 요소로서 자주 사용합니다. 공연을 보고 있는데 어땠는지 물어보는 친구에게 엄청났어 라는 말을 할 때 It was amazing, fantastic 이라고 해도 되지만 다른 말보다 더 직접적으로 It was wow 라고 해도 되겠죠. 물론 이때의 억양과 얼굴 표현이 그 감정과 일치해야 더 맛깔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너무 감명 깊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라고 말할 때도 You wowed everyone 이라고 하면서 동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어떤 단어에 대해 대표적으로 한 가지 뜻만 학습하고 기억할 뿐이지 실제 회화에서 더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처럼 하나씩 그 쓰임을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니까요. 폴이 누구야? 폴이면 그 와인 가이 폴? 폴은 사실 모니카의 식당에 와인을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모니카는 폴에게 호감이 있었고 로스는 이에 대해 알고 있었죠. 그래서 확인차 와인 납품하는 폴이야? 나는 말을 더 와인 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직은 부끄러운 모니카죠. 잠깐, 너의 진짜 데이트도 아닌 그 오늘 밤이 와인 가이 폴이랑 함께하는 거였어? 역시 폴을 알고 있던 조이가 지난번에 모니카가 이건 데이트도 아니야 라고 했던 This is not even a date 라고 둘러댄 것을 비꼬면서 네가 진짜 데이트가 아니라고 한 것이 그 폴이었구만 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폴이면 데이트가 맞으니까요. 하지만 모니카는 남자에 대해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가 결국 데이트 신청했구나. 당연히 데이트를 신청했으니 폴이 왔겠지만 모니카가 은근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라 오빠로서 기뻐하면서 확인 질문을 한 거죠. Ask someone out은 데이트를 신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성에게 같이 식사나 차를 마시자고 ask, 물어봐서 out. 밖으로 나가는 그림을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기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Dear Diary Moment는 일기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순간이라는 뜻으로 일기장에 기록할 만큼의 중요한 순간이나 일이라는 것을 나타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챈들러가 말한 거니까 데이트를 자주 못하는 모니카를 놀리는 말이 되는 거죠. Wait, wait, I can cancel. 어, Rachel, 저기, 취소할 수 있어. 오늘 큰일을 치른 Rachel을 혼자 놔둘 수 없어 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심은 그게 아니겠지만요. Wait은 잠깐, 기다려 정도의 뜻이지만 저기, 음... 정도의 망설임을 나타내는 추임새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석할 때 그 뉘앙스를 잘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Oh, God, please, no, go, I'll be fine. 이런, 아니야, 아니야. 데이트하러 가. 괜찮을 거야. 역시 친구이긴 하네요. 안심시켜주면서 친구의 데이트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I, Ross, are you okay? I mean, do you want me to stay? 로스에게, 오빠는 괜찮아? 내 말은, 내가 여기 있어줄까? 생각해보니 로스도 오늘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오빠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Do you want me to 동사 원형은 기본적으로 내가 동사 해주길 원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길 원해요 하면 Do you want me to help? 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 상황처럼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내가 동사 해줄까? 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이죠. 목말라 보이는 친구에게 I'll get you some water. 또는 지난번에 해봤던 Let me get you some water. 라고 해도 되지만 Do you want me to get you some water? 물 좀 가져다 줄까? 라고 상대방이 필요해 보이는 것을 먼저 캐치해서 물어보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나 패턴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다르게 이해된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맨 목소리로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That은 모니카가 같이 있어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한 번 놀리려고 한 말입니다. 실망하면서 정말? 울먹거릴 정도로 곤란함을 표현하고 있죠. It's Paul the wine guy 원래 목소리로 아니야 어서 가 Wine guy 폴이잖아 동생이 이 데이트를 기다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트를 못 가게 막을 일이 없겠죠. Go on은 하던 걸 계속해라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데이트 하려던 거 어서 가서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What does that mean? Does he sell it? Drink it? Or he just complains a lot? 무슨 말이야? 폴이 와인을 판다는 거야? 마신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와인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는 거야? Phoebe는 폴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계속 wine guy, wine guy 하니까 정말 답답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What does that mean? 누군가 말했거나 대화 중 언급된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아한 것이 있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하려고 자주 쓰는 표현이죠.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it mean? 처럼 그 대상이 뭔지 상대방도 안다면 대명사를 써서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표현 자체가 이해가 안 가면 기본 표현 뒤에 이해 안 간 그 표현과 문장을 붙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우리 문제가 생겼다면서 대화 중에 We have a problem 이라고 했는데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at does that mean? We have a problem 이렇게 특정 대상이나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화 흐름 자체가 이해가 안 가면 상대방을 직접 넣어서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네가 말한 게 의미하는 게 뭐야? 무슨 말이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종 등장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Chandler doesn't know Chandler는 모른다 There is a knock on the door and it's Paul 문에서 녹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폴이다 Hi, come in Paul, this is Everybody Everybody, this is Paul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폴 여기는 그냥 애들이에요 얘들아, 여긴 폴이야 아까 유선상, 전자통신상 It's, this is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소개할 때도 This is를 쓰죠 원래 한 명씩 소개하는 게 맞지만 줄 서서 한 명씩 소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귀찮고 낯부끄러운 모니카는 그냥 Everybody라고 표현하면서 친구들이야 정도로 소개하네요 안녕하세요, 폴 안녕하세요, 와인가이 세상 활기차게 인사합니다 격식적인 자리에서는 Hello로 인사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예의가 없거나 한 건 아닙니다 반가운 감정이 잘만 드러나면 Hi, Hey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I'm sorry, I didn't catch your name Paul, was it? 미안해요, 이름을 잘 못 들었어요 폴이라고 했나요? 역시 챈들런은 그냥 넘어가지 않네요 여지껏 이름을 다 들었음에도 Everybody라고 소개하는 것에 장난을 치면서 이름을 못 들었으니 맞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Catch는 움직이는 것을 잡다라는 동사지만 그 움직이는 것이 내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면 잡아야 이해할 수 있어서 이해하다, 알아듣다 라는 의미로도 자주 사용되죠 주로는 부정문에 사용해서 이해를 못했거나 못 알아들을 때 많이 사용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핵심 패턴에서 다양하게 연습해 볼게요 좋아요, 음... 제가 그냥... 금방 돌아올게요 전 그냥... 가서... 가서... 데이트를 기다리는 모니카의 설렘과 긴장이 그냥 느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나 장소와 관련된 표현에 Right이 들어간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Right은 시간이면 그 시간을 더 빠르게 장소면 그 장소를 더 집중된 장소로 표현해 줍니다 I'll be back은 돌아올게 라는 표현이지만 Right back이 되는 순간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돌아오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식당에서 계산서 달라고 할 때 서버는 I'll be back 보다는 I'll be right back 이라고 하면서 손님이 덜 기다린다고 느끼게 하는 거죠 또 옷가게에서 피팅룸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 The fitting room is there 보다 The fitting room is right there 라고 하는 게 손님 입장에서 확실하게 그 장소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I'll be right back 산책하게 Change Okay, sit down. 2 seconds 아 옷 갈아입으로 자, 앉아요 폴을 안쪽으로 안내하며 잠깐이면 돼요 Wait a second가 정말 1초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듯이 2 seconds 역시 2초가 아니라 그만큼 오래 안 걸린다는 말입니다 Wait 다음에 1분까지는 오래 안 걸리니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누군가 Wait five minutes Wait an hour 라고 하면서 1분을 초과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정말 그 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할 때 사용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Oh, I just pulled out four eyelashes That can't be good 어... 방금 속눈썹 4가닥을 뽑았어 좋은 징조가 아니야 영적인 것이나 미신 등을 잘 믿는 피비가 4개의 속눈썹을 뽑고 어떤 상황이 잘 안 풀릴 것에 대한 복선을 깔아주네요 모니카 goes to change 모니카가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간다 Hey, Paul! 저기요, 폴! 네? Here's a little tip She really likes it when you rub her neck in the same spo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until it starts to get a little red 팁 좀 드릴게요 모니카는 그녀의 목이 조금씩 빨개지기 시작할 때까지 같은 부위를 계속해서 문질러 줄 때를 정말 좋아해요 저희가 모니카가 옷 갈아입는 틈을 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Until은 By랑 많이 헷갈리는 단어죠 쉽게 말씀드리면 Until은 Until 다음에 나오는 시점까지 앞에 나온 동사를 계속하는 것을 말하고 By는 By 뒤에 나오는 시점까지 앞에 나온 동사를 한 번만 완료하면 됩니다 I need to leave home by 5pm에서 주된 행동을 하는 leave는 5시까지 계속할 수 없죠 그리고 한 번만 할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Until은 여기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긍정문인 경우에 By와 함께 올 수 있는 동사들을 예를 들면 Finish, Submit, Send, Arrive처럼 지속을 할 수 없고 한 번만 행해질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예문들은 두 단어의 차이점을 다룬 헷갈리는 영어 편에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설명란의 링크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hut up, Dolly! 침실에서 소리 지르면서 닥쳐 조이! Shut up은 생각보다 친근하게 자주 사용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그게 비현실적일 정도로 좋을 때 Shut up을 쓰기도 하죠 항상 강조하지만 나쁘다고 알고 있는 말도 그 감정과 상황이 좋을 때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물론 단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 I just won the lottery 복권 당첨됐어 이때도 Shut up을 쓸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 진짜? 정도의 느낌이겠죠 같은 맥락으로 Crazy, Insane도 미친, 정신나간이란 뜻이라 평소에는 좋지 않은 의미지만 한국어에서도 놀라운 일이나 상황에서 미쳤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같은 의미로써 Crazy, Insane을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So Rachel, what are you up to tonight? 어... Rachel, 오늘 밤... 오늘 밤 뭐 할 거야? What I up to는 What I doing과 가장 가까운 뭐하고 있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at I up to는 What I doing처럼 가까운 미래의 계획을 묻기도 하죠 오늘 문장처럼 Tonight, Today, Tomorrow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답하는 방법은 핵심 패턴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글쎄... 난 사실 신혼여행으로 아루바에 가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Kind of, 줄여서 kind of가 뭐였죠? 네, 조금, 다소 정도의 뜻으로 뒤에 나오는 것의 의미를 반 정도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원래 비동사 과거 suppo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했거나 못 했다라는 의미죠 원래대로라면 신혼여행으로 아루바에 가야 되지만 결혼식을 깼으니 꼭 가야 하는 건 아니니까 Was kind of supposed to를 쓰면서 예정되어 있던 것을 꼭 해야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의미를 갖게 했습니다 비동사 had it to는 어디로 향하다 라는 의미로 어디로 가다라는 뜻도 됩니다 어디 가세요를 Where are I going? 이라고 하지만 Where are I headed? 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럼 대답을 I'm going to 라고 해도 되고 I'm heading to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머리가 향하는 곳이 가는 곳이니까요 I'm alone tonight Joey and Chandler are coming over to help me put together my new furniture 맞네 넌 신혼여행도 못 갔네 이런 아니야 아니지 그렇지만 아루바라면 이맘때 음 도마뱀 천지야 어쨌든 오늘 밤 혼자 있고 싶지 않으면 Joey랑 Chandler가 우리 집에 와서 새로운 가구 조립하는 거 도와주길 했으니까 다학교 때 레이첼을 속으로 좋아했던 루스였기에 이렇게 혼자 있는 레이첼을 그냥 두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Joey랑 Chandler가 가구 조립하는 거 도와주길 했으니까 같이 와서 놀면서 오늘 일을 잊어버리라는 배려를 해주려고 한 거죠 This time of 어떤 시간 단위는 이맘때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This time of year는 이맘때지만 한 해를 기준으로 이 시즌쯤에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This time of day 하면 하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 하루 중 이 시간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Feel like 명사 혹은 동사 ing는 명사일 경우 대상에 따라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등으로 동사일 경우에는 동사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든다는 것은 그걸 원하는 말이니까요 맥주 마시고 싶어 하면 I want to drink beer 라고 해도 되지만 I feel like beer 또는 I feel like drinking beer 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노래하고 싶어 하면 I want to sing 이라고 해도 되지만 I feel like singing 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되겠죠 역시 핵심 패턴 연습에서 더 다양한 문장 해보겠습니다 Yes and we're very excited about it 아무 감정 없이 맞아 우리 완전히 신나 있어 얼굴은 가기 싫은데 말만 신난다고 하네요 역시 챈들러죠 I'm actually thanks but I think I'm just gonna hang out here tonight It's been a long time 글쎄 고맙긴 한데 나 그냥 오늘 밤은 여기 있을래 오늘 하루가 좀 길었거든 그래 그렇게 해 보통 with와 함께 써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놀다라는 의미를 갖는 hangout입니다 여기서는 힘들었으니까 그냥 집에서 with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죠 난 오늘 밤 친구들과 놀 거야 라고 하면 I'm going to hang out with friends tonight 아이들이 아닌 이상 우리가 쉽게 놀다라고 알고 있었던 play는 쓰지 않습니다 play with kids는 되지만 30대가 play with friends 라고 하면 오히려 성적이거나 불순한 의미가 드러나는 놀이 또는 장난으로 바뀌게 되니까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헷갈릴 때는 놀다 말고 직접 할 것들을 말하면서 I'm going to see a movie 라고 하든지 I'm going to spend time with friends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헷갈릴 수는 없으니까 다양한 예문들 앞으로 접하시면서 좀 더 익숙해지시면 좋겠죠 저기 Phoebe 우리 도와줄래? 원래 도와줄래는 do you want to help?지만 회화체니까 끝을 올리는 것으로 do를 빼고도 질문임을 전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do you는 do 라고 발음되면서 do you want to help? do you want to help? 라고 발음되면서 do의 발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억양과 핵심이 되는 단어 즉 내용어들을 잘 캐치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 I wish I could 이 표현은 상대방의 제안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사정상 못할 때 쓰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I wish I could 와 어울릴 수 없는 그러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웃음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표현이 또 나오면 그때는 마음껏 웃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프렌즈 대본 분석 다섯 번째 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학습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이번 영상에서의 핵심 패턴 및 표현은 다음 영상에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의 핵심 패턴의 핵심 패턴의 핵심 패턴을